성경은 참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즉,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하신다는 말이 아무리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때때로 강의 중에 나오면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지옥이라 그럴 때는 우리 말로 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지는 무슨 짓자에요? 땀 짓자에요. 옥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지옥이 어디란 말이에요?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면 분명히 지옥인데, 땅이 감옥인데, 땅에 있는 감옥인데, 다른 데 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어디에 불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나쁜 사람들 다 거기 가서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영원히 불타고 있다. 이거는 두려움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의 극치입니다. 우선 영어로는 hell이라고 합니다. hell. hell이 지옥입니다. 우리 말처럼 지옥이라고 정확하게 명칭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hell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어두운 곳이라는 말입니다. 어두운 곳.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음부라는 말로 씁니다. 어두운 부는 옛날에 이조시대의 어떤 지역을 무슨 부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어두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음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음부라고 써놨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는 음부라는 말도 같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가면,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저갱. 무저갱은 뭐예요? 요즘 북한 환경북도에 갱이 많아요. 뭐하는 데 갱이에요? 핵 실험. 그러니까 지하터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터넬인데, 거기는 바닥이 없는 터넬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터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옥이란 말이 제일 좋아요. 저게 제일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영어로 하면 making sense. 가장 합리적인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의 반대는 뭐예요? 전국입니다. 이것이 여기가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으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여기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땅에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 마음 속은 뭐가 돼?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는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천국은 하늘도 물론 천국이지만 너희가 그 하늘나라 천국에 안 가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네 마음 속에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악령이 들어오면 어디가 천국의 반대야? 천국의 반대는 어디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어디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다. 이제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런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지옥이라면 어떻게 되어 있는 땅이 지옥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지옥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 살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무리 돈 많은 집안, 재벌 집안이라고 각자의 마음 속에 악령이 들어 있습니다. 지옥이죠. 그래서 돈 많은 집에 가서 집도 너무너무 비싼 집 좋은 집에다가 차도 최고급 차. 우리 여자분 씨 차 같은 건 저리 가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뭐 한 다섯 대 살 돈으로 사야 될 그런 고급 차 타고 다녀도 옆에서 보면 천국 같아도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지옥에서 산다고. 이래야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옥불이란 건 뭐예요? 지옥불이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지옥불이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열불 난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에 불탄다. 증오심에 불타고 있다.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즉 욕심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경쟁심으로부터 시기 질투심으로부터 위선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그게 이제 쫙 이 마음 속에 죄가 들어와. 즉 악령이 들어와. 즉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나는 언제 또 불이 뭐예요? 탈춥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투쟁을 하다가 고소해서 이겼다. 그래서 상대방이 돈 물어주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불이 조금 꺼져요. 다 꺼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또 불부터.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생겨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이 가슴 속에서 타고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천국이 너희 가운데에 있느냐.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타고 있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예수님 곧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고 지옥의 본질은 뭐가 본질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장소에 있어도 그 마음 속에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살아도 그 사람은 어디 사는 거예요? 지옥에 사는 거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어떤 이해라고 불러요? 영적 이해라고 부른다. 자꾸 우리는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지옥일까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구에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입니다. 이 지구에 예수님 있어요? 그래서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느냐? 사단이 내 속에 있느냐? 사실 사단은 하늘에서 어디서 쫓겨내러 왔어요?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내러 왔게? 땅으로 쫓겨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영원계시록 보면 땅으로 쫓겨내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은 영토 따먹으려고 서로 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 이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치고 박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에요? 논쟁입니다. 논쟁. 누가 옳으냐?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천사들의 지도자, 천사장으로서 천사를 총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 생명, 그 에너지를, 생기를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사자, 사신, 심부름꾼, 내 역할 즉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연결해 줘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영들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 그래서 그 천사장의 이름이 루스벨입니다. 루스벨. 루스벨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여러분이 저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꾸 좋은 것을 배워서 이제는 좀 거부감이 안 생겨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김정은이 더 사랑한다고 하면 화냅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변하신 거예요. 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스벨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 조건적 사랑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고 이래서 이거를 통제를 하고 벌 줄 때는 벌 뭐예요? 주고 그래서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 통치 철학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일곱 번씩 이런 번씩이라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나?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나?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들어보면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 생각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온 우주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통제불능이 된다. 라는 생각을 루스벨이 딱 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뭐가 있어야만 자율적으로 돌아가요. 통제 같은 거, 명령 같은 거 안 해도 돌아가게 돼 있어.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죠?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건데 자발적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감동이 있어야 돼. 네, 감동이 있어야 돼. 무조건적 사랑에다가 사랑으로부터 뭐를 빼버리면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잘 됐다 이거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맨날 용서하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루스벨이 조건적 사랑을 들고 나온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감동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감동. 네. 그렇죠.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할수록 모순이야, 그렇죠? 이러다가는 온 우주정부 자체가 통제불렁니다. 그래서 이게 감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뉴스타트에서 여러분의 치유가 잘 일어나느냐 아니냐는 가만 보면 여기 회복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다 들어보면 뭐 받은 사람들이요? 감동. 와, 맞다. 이 감동. 그 감동 받았다는 것은 꺼져있던 유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뭐예요? 동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전이 켜졌다면 그러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감동이 안 오는 사람입니다. 자꾸 감동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긴가, 민가. 긴가, 민가 가지고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감동. 감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감동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좀 더 옳은 것 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무조건 사단이 교만이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사단은 아무리 따져봐도 감동이 없어지고 나서 아무리 따져봐도 조건적으로 해야만 통치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천사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쫙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한 3분의 1이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의 그 조건적 사랑이 나야 된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 천사의 3분의 1. 그래서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소위 악령이 됐다. 즉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고 미가일은 하나님의 천사로서 생각하면 됩니다. 미가일과 또는 무슨 미가일을 예수로 보는 견해도 있고 한데 그렇게 보나 하나님의 천사로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용, 아니죠. 미가일을 예수님을 지지하는 천사들이 용, 용은 누구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사람은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그 사단을 짐승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뻄,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온천하를 꿰는다. 속이는 자다. 뭐를 어떻게 속이는 거란 말입니까?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럼 조건적 사랑이 맞다고 속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아시겠죠? 속이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기니?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지옥불이 타고 있습니다. 분노의 불꽃 온 사람들이 열불이 난다. 온 곳에 불타고 있어요. 그렇죠? 혹시 여재분수인은 열불이 많이 나서 안 걸린 거 아니에요? 일한다고? 열불이 나는데도 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다가 스트레스가 확 쌓여서. 그런 거예요. 이제 감이 좀 잡힙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명과 사망, 곧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 이 차원 안에서 생각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이 된 거예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가서 불타고 있다 이런 것은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여기저기저기저기 다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지 한 군데만 딱 보고 뭐예요? 불타는 곳에 있다고 하던데요? 뭐 이러면 곤란해져요. 사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옥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다. 즉 뭐가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가 천국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타트에 오면 여기가 천국 같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 속에 있던 마귀들이 다 뭐예요? 쫓겨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지옥이 된 곳이 뭐예요? 점점 천국으로 변하니까 그런 천국으로 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천국 같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런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여기가 지옥이란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꿰었어. 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다. 거기에 우리가 동조해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 됐어.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 정상이야. 사람이니까 이기적이지 이런다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안 통합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순자님이 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할게? 섭섭했어? 열불 났어? 그렇죠? 그런게 자꾸 불타다 보니 그러고 보니 여기 막 탈게 다 타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죽고 싶어. 그러니까 맨날 죽고 싶어. 그 지옥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그것을 그래서 이 세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여기가 정상이고 지옥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고방식 자체에 뭐예요?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예비 지식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지옥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뺏어간 겁니다. 속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누구에게 동조해 버렸습니까? 3분의 1의 천사들처럼 사단 말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단한테 팔려가 버렸어. 사람들이 자기를 뭐예요? 팔아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도로 사야죠. 그렇죠? 뭘 가지고 사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뭘 팔아먹어 버린 겁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팔아먹어 버린 겁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 뭔데? 생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우리를 뭐예요? 다시 사야 돼. 값을 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기 위하여 피를 돌리고 그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샀는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이제 사놓고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값은 이미 그게 월부도 아니고 연부도 아니고 무슨 불이요? 일시불. 일시불로 완전히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회계적 용어로 완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사신 그의 소유된 백성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버렸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 안 믿어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팔린 사람인들이다 이거야. 팔린 노예들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허영심의 노예가 되고 명예욕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그 노예 생활로부터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노예 생활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야. 그래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자기가 대신 죽어 주시러 왔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말 한마디 속에 여러분 아주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회개 안 해도 아무런 조건 없이 왜 지금 조건적 사랑에 죄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니 이거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불쌍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불쌍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러 온 거지 뭐 잘못했다고 빌어서 온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한다고 착한 사람만 따로 구원하러 온 것도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자요?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벌 줄 수 있어요? 벌써 벌 받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이미 벌 속에 있어. 이 벌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어.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온 것은 벌을 선택해서 벌 받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 벌로부터 구원하는 그 구원에 그래서 구원이 용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차원에서는 벌 준다는 말이 있을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성경에 벌 준다는 말이 있느냐? 그거는 또 다시 따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인들이라고 해요. 조건적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서 산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사망 속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지구상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슨 자라고도 불러요? 죽은 자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가슴 속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 하나님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생명 있는 자, 곧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되고 예수님이 말하듯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뭘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미 벌 속에서 살고 있는 놈을 뭘 또 감옥 안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 안에서 또 말 안 듣는 사람을 다 사형수라고 합시다. 사형수 중에 다 죽게 돼 있어. 우리들처럼. 그런데 그 사형수 중에 더 말 안 듣는 놈이 또 있어. 더 이상 사형 이상 벌 줄 수 있습니까? 못하여.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누가 보금 16장을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맨날 잔치야.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서면. 그 다음에 부자가 있냐 하면 또한 뭐예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다. 지지리도 배고피도 고프고 못 사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왜 이 사람이 부자냐? 왜 부자냐 하면 조상들이 복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잘 봐줘서 부자다. 지지리도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거지냐? 그건 뭐예요? 조상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지지리도 죄가 뭐예요? 많고 하나님을 안 섬겨서 거지가 된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부자들은 천국한다. 조상들이 뭐예요? 원컹 하나님한테 잘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지들은 뭐예요? 지가 아무리 착해봐야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종교적 고정관념은 무슨적 고정관념이요? 조건적 고정관념이었죠. 철저히 조건적 고정관념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종교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거의 다 뭐예요? 조건적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고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동네에 실존하는 인물들은 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가상의 부자, 가상의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왜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독 사랑하는 것처럼 성경이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직도 못 알아들으실 텐데 나중에 이해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 아비는,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만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나와님이 저 갈대우루라는 그 우상숭배 지역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탁해가지고 빼내가지고 가난한 땅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빼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 대우 받는 것처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여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철저히 조건적 종교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바로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즉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 무슨 하나님이오? 부의 하나님, 권력의 하나님, 명예의 하나님 다 자기들의 중요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룹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생명의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래야죠.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가족, 아브라함 아들, 아브라함 손자, 아브라함의 나중에 후손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되니까 거기서 베드로를 불러내고 요한을 불러내고 그렇죠. 사도 바울을 불러내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거를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잡아준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걱정이. 그거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뭐예요? 아니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조건이 있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요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참 신앙심이 좋았는데 요즘은 거의 50% 이상이 하나님한테 침이 없대요. 왜? 뭐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 그게 대수냐 말이야.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마 하나님 마 난 모르겠다. 이런 유대인들이 한 반 이상 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첫째 부자는 천국 가고 거지는 뭐예요?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간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이 뭐예요? 그런 곳이 뭐예요? 불타는 곳이 있고 잘 사는 데가 있다. 그런 세 가지 뭐예요? 사고방식을 유대인의 조건적 사랑의 종교가 가르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게 철저히 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이 철저히 다 무선적 가르침이요? 조건적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가르치고 치러 왔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되고 부자는 틀림없이 그리고 거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느 곳이 그런 곳이 있다. 이런 선입견을 무너뜨려야만 무조건적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세 가지의 조건적 선입견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이 지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자 그 새끼는 나쁜 놈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지도 죽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다. 이게 이제 가상의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대로 됐는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음부 나오죠. 그렇죠? 음부 이게 음부, 그렇죠? 이게 지옥이에요. 여기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안 했네요. 음부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어? 부자는 음부에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자고 거자고 거꾸로 바꿔치기 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부자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속이라고 해서 전국 가게 돼 있고 거지라고 해서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온 이유는 지금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뭐예요? 나사로를 보고 이게 이제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저기 멀리 보니까 거지가 있어. 거지가 응.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거지는 착해서 저렇게 전국을 갔고 나는 저 거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 혼자만 뭐예요? 쳐먹어 돼가지고 부자일지라도 지옥에 오게 됐구나. 그것도 무슨 적 생각이에요? 너 조건적 생각.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좀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참 천국 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왜? 거기에 보니까 막 불담여서 불담여서 이랬었는데 거기에 우리 할머니도 있어 보니까 그러면 어쩔러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상구야 목말라 죽겄다. 그 물찍어 가지고 내 입술을 좀 축여 그럼 상구가 뭐라고 해야 돼요? 할머니 내가 그때 예수 믿어라 할 때 믿으세요.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해서 불러 가로돼 아버지 아브라함이예요. 보세요. 딱 아버지라고 불러 나를 긍율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한테 지옥으로 좀 보내달래.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 예수님이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이 부자는 아직도 지옥에 들어가서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질하고 있는 거예요? 갑질하고 있어. 나사로 거짓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지옥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게 목적입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옥은 그런 지옥이 바로 이런 건데 이런 게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벌써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가상의 인물 그렇죠? 어떤 부자가 있고 그렇게 해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히 조건적인 신앙을 어떻게 무너뜨려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무너져야만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부자보고 이랬대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생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이 거지는 여기서 위료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것도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은 사람인데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돼 있다. 그런데 보이기는 보이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게 지옥이고 천국이겠느냐. 너희들 웃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정신 좀 뭐예요? 체려서 올바로 좀 깨달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그랬더니 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거짓을 맨날 이 부자는 갑질하다가 볼일이다. 자꾸 나사로를 어떻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왜 자꾸 지옥으로 오라고 그러고 또 세상을 내보내라.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셨어. 왜 지금 자기 집이 다 부자니까 다 욕심쟁이 들이고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다 뭐예요?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와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주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교회 잘 댕기고 11조 안 속이고 내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갈 거라고 가르쳐 철저히 조건적이라 그것도 웃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종교가 철저히 조건적이라는 그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이게 뭐예요? 깨닫고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주려고 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그래야 생명을 받고 치유되거라 이런 얘기다 하여튼 무조건 성경에 있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 그래서 요한 게시록을 보면 여기가 분명히 뭐예요? 지옥 우리의 마음속은 우리의 마음속은 고통으로 증오로 분노로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마치 드디어 천국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생명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마음속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지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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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